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10일간 홀리랜드에 휴가를 내서 한 3개월 전부터 굉장히 기다리던 휴가인데 이 방 하나랑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제 방 2층으로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다락방. 따뜻한 느낌이죠. 여기 루미큐브랑 할리갈리도 있어요. 보드게임도. 이 느낌. 약 10일 동안 있다가 갈 예정입니다. 백년초 차랑 제주 풋귤차 있는데 뭐 드시겠어요? 풋귤차. 풋귤차? 너 안 뜨는데? 풋귤차 시키신 분? 준비. 가짜 이빨이라서 조심해야 돼. 안 돼. 손가락이 안 시켜서. 오. 칼이 있잖아. 아니. 오 마이 가시. 와이. 옛날에 엄마가 수저로 떠먹여주던 백년초랑 똑같아. 이게 뭐 몸에 적해가지고 우리 엄마 이거 또 먹였거든. 그래서 몸이 너무 서졌잖아. 그렇게 넣는다고? 숟가락 안 푸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탄산수 좀 사올걸. 에에에. 없지 않았어? 뭐에요 뭐에요. 그 선인장이랑 아저씨요. 아저씨요? 야 이건 거의 죽인데? 야 그러니까 내가 많다고 했잖아. 이거 봐. 물 더 넣어야 된다니까? 너무 많아. 어 물어나 이거. 선인장이 원래 이래. 아 그래? 어. 나도 그거 먹고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없어. 어때? 액체 기억으로. 더 넣어도 돼? 그래? 안 날아? 안 풀려서 그래. 한강 된다 이제. 막 대접에다가. 짠. 짠짠. 짠짠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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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 더 먹어보자. 야 이게 맛있네. 어. 어. 이게 맛을 살걸. 이거보다 더 쉬워. 야 그래서 5,000원인가 봐. 딱 두 컵만 타먹을 수 있어. 단반? 절반? 그래서 싸네. 가서 사먹으면 6,000원, 10,000원이야. 정귤 맛있네. 아아. 얘 이렇게 또 할 수 있대. 진짜로? 그거 어려운 걸? 가져와봐. 먹겠다. 뒤집겠다. 많이 바쁘다 해. 눈 돌아간다 해. 등록. 3인식 넘었지? 응. 이렇게. 같은 컬러는 이렇게 쭈르륵 내는 거야. 순서대로. 조커도 설명해줘야지. 조커는 숫자가 만약에 11, 13만 있어. 색깔 없이? 색깔 상관없이? 상관있어. 그거 조커는 색깔 있을까? 상관있어? 응. 니 무슨 색인데? 없어? 무조건 3개씩만 해야 돼? 아냐아냐아냐. 낼 수 있어. 나야 너 아니야 나야. 얘 이렇게 해야 나야? 내가 오늘 마지막이야? 응. 너 순서 지켜라. 참 재밌어. 야 우리 우리 뭐 모으냐? 나 요거 하나 내꺼. 어. 야 같이 나보고 있어. 자. 나 껌쳤다 이제. 나 제일 많아 1등. 이 집은 왜 잘해? 니가 못하는 거야. 아니 나라고 나라고 우리 집이야. 아니 나라고. 나라고. 그럴 수 있어. 나는 이거 두 칸 박아줄 수도 있어. 아아. 아아. 뭐라고요? 왜왜. 뭐라고. 아니 색깔이 달라도 뭐. 색깔이 다르면 똑같은 숫자로만 내야 돼. 그렇게 숫자로 해도 되지. 나 지금 같은 색깔만 생각했어. 뭐라고? 다시. 내껄 봐 내껄. 알았어 알았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봤어. 11 10 10 11 11 11. 아니. 아니 바보야.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현아. 색깔 다르지? 아니 이렇게 아니야? 색깔 다르지? 응.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똑같은 애들만 이렇게 낼 수 있고. 이거는 2 2 2 이렇게 같은 숫자로 낼 수 있다고. 아 난 그럼 어저스 또 먹어. 돈가스집. 여기에요. 사람 없어. 없어? 응. 나이스해 나이스. 모든 메뉴 다 시켜먹어야지. 먹는 거야 우리가. 봐봐. 아우.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왜. 어? 안 튀겨졌어. 돈가스. 흑돼지 왕 돈가스. 흑돼지 재돈가스 세트. 어 다 맛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어. 왕 돈가스 하나랑 새우튀김 샌드랑 나폴리탄 스파게티 하나 주시고 사이다 두 개랑 판타 하나 주세요. 얼마나 걸린대? 나폴리탄 새우. 어? 왕 돈가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이따 줘서 애들이. 잘 잘 해? 진짜? 그랬어요 고마워요. 음 이번 주? 응. 조금 알라봉 맛 나요. 네 고마워요. 됐다? 응. 먹어봐. 나 먹는 김에 다 돈가스 같이 뭐 시켜버리고 그랬나? 그게 원래 그건데. 너무 시켜봐. 드리그룹이. 저거 나 탕후부터 시켜봐. 그렇지. 돈가스도 하나 시킬까? 샌드 몇 시? 이거 샌드 먹고 딱 그릇 빼고 올게. 어때? 어때? 너무 좋아. 근데 별로 술감은 안 나. 애들이 연남동 같대요. 그냥 조금만 먹고 나가서 딴 거 먹고. 친구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돈빵석 수산에 왔어요. 네 맞습니다. 야 누가 보면 여기 내가 홍보대사인 줄 알겠어. 이 밑반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어 비빔국수와 방어전. 짠. 맛있겠다. 고등어하고. 아 맛있겠다. 참기름장 달려야겠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많이 벌리고. 여기다 와사비를. 당허관. 아니 이거도 패라. 물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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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갔다와서. 친구들 선물. 이건 세 개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던. 던. 오세요. 난 얘 할래 그럼. 귀엽지? 귀에 걸릴 것 같아. 뭐예요? 어허. 얘도 걸어줄게. 봐봐. 봐봐. 아유. 오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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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어? 진짜 그래? 응. 상공연. 이가미. 친구가 재미냐? 네. 안녕하세요. 환승교입니다. 환승교입니다. 자빠졌네. 정말 산뽕 덕후라면 환장할 산뽕 토너. 아니 근데 내가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도 먼지가. 현아 이따가 너 산뽕 자랑 좀 해. 응. 아 이거 맞춰볼까 내가? 이거? 산뽕 나무 하니까? 안 되나? 뜯어보자. 산뽕 되게 땄어. 제 친구가 현이가 산병을 바르고 나서 노파대로 다닌대요. 시원해. 냉장고 넣어서 하니까 완전 쫙쫙쫙 달랐다. 식당 걸러가지고 세고. 저 아저씨 착한 아저씨야? 응.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자자 자자. 제가 도영 선생님 샵이 너무 멀어가지고 제 사무실 주변에 있는 샵에 갔는데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너무 짧죠?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머리 말릴 때 별로 시간 안 걸러가지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무서워. 굿나잇. 이야 얼굴에 막 기름기가 잘 잘 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기. 뭐해? 모닝 커피 마셔. 모닝 커피. 뭐해 당근 소녀? 토스트. 워낙이 돼. 엄마 나 먹었어 이거. 응. 먹고 있어. 이거 시켜서 그거 줄래? 왜 이렇게 멀쩡. 나 먹었어. 문제 없지. 현아 이거 뭐야. 아유 창피해. 도깟 산다. 아아아아. 바싹 탔네. 콤프러스트. 콤프러스트 먹을 사람. 하늘 너무 이쁘다. 아버지 말해 제가 말해야 거야? 나 안먹어. 나 먹었어. 안 먹는다고 말했잖아 안 먹는다고. 먹을 사람만 물어봤잖아. 안 먹을 사람 안 물어보고. 맛있다. 소금 덥 grateful. 아니야. 식빵 때문에 지금 당황해가지고.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갈비 구운 줄. 쭈우우우 음? 짜자. 마스크를 써야지만 화장을 하고 싶어요. 원래 여행 이틀째 화장하고 이제 쭉 안 하거든요. 귀찮으니까. 세수 안 했고 바로 토너로 아침에 딱 끌게요. 귀찮지 않아요. 산뽕 토너를 쓰면 피부결이 부들부들해져요. 거칠거칠 피부결한테 그래서 사주고 싶어 이 톤. 근데 이거 솜이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솜 비싼 거 아니야? 솜이 겁나 좋아. 18,000원 치고 개이득. 그럼. 친구 마켓 사진기사예요. 고말 죽을 먹으러 해왈정에 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 올 때마다 오는 집. 고말 칼국수. 여기다 다 먹고 밥 볶아 먹어야 돼. 약간 물아리야. 야 국물 봐. 미쳤어. 미쳤어. 사이버필러. 고말 쭉. 고말 쭉. 어이구. 고마워. 음~~ 맛있어. 음~~ 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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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뭐야? 왜 고쳤어. 아 놀래라. 이파리인 줄 알았네. 도렐 제주점. 성산에 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보니 예민이 씨. 맛있나요? 맛있어요. 약간 어떻게 먹냐면 손을 닦고. 이게 지금 여기가 땅콩도 쓰고 여기가 커피야. 이게 술맛이고 여기 달콤한 맛인데? 그래서 이거로 여기를 살짝 밀면서 밑에 커피를 쪽 하면서 이걸 살짝 묻은 것 같다는 거. 미르라고? 이따 먹어봐. 한 입에. 너무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뭐라고? 뭐? 조금씩 먹는 느낌. 아우. 알겠죠? 정말. 커피도 없지? 처음 와서 먹어야지. 내가 찍으지 마세요. 한 번이 뭐야. 나. 나. 좋아. 나 부수도. 좋아. 좋아. 다. 좋아. 머리로. 굿. 파데가 아침에는 짭짭 먹더니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결이 매끈매끈해 보인다니까. 피부 예쁘게 나오는 날이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 광 있죠? 마스크 때문에 좀 지워지긴 했지만 별로 티도 안 났는데요? 씻기 전에 무알콜 맥주를 먹을 거예요. 무알콜 맥주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거 맛있어요. 맥주 향 나면서 약간 호박즙 맛. 어? 뮬란 아니야? 내 빼고. 광대고 온갖 정상 들여갈 거야 해. 야야야야야 나 지금 똥 싸러 가고 진짜 화장실 안 갔거든? 응. 아 그 왜냐면 나 가고 너네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럼 나 똥 싸때까지 헤드 새끼고 똥 싸야지. 아 소리는 소만 없고 음미하면서 싸고 싶어서. 아 빨리! 만약에 말야. 여보. 퍼뜨리고 없나봐. 아. 어쩔 수 없다. 왜 페이스 타임이야 김아람. 야 많이 놀라는데? 뭐 물, 물 덮시고 빗으로 씻었어? 저기 미안한데. 어. 앞머리 어디다 팔아먹었어? 조용히 해. 앞머리 없잖아. 앞머리 없잖아. 화난 이범수 같은데. 네. 그거 뭐야? 아니 이거를 공병에다 담아서 미스트로 뿌리려고 그러는데 오늘내에 안 나올 것 같지? 그냥 병을 뿌셔. 오 좋아 좋아. 저기 우리 홀리랜드 잘 있고? 어? 아 아직 뭐 평안해. 나 국뽕야? 국뽕뽕? 국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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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 contreuca 와. 와. 와 딸기 진짜 맞았어. 아무 맛이 안 나. 어. 탕진아. 덕진 Jugendいう픈 pergunt음의 자리에서 desser. 아빠 여기 왜 이래? 한 대 안 나와 봉벌리 아빠 아이유 고마워 개피가 싫어하는 거잖아 여긴 개피 안 들어가 짠 야 개성공했어 대박 야 저 배추에 싸우는 게 맛있다 저기 얘들아 내 말에 좀 집중해 줄래? 야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조용하 야 다 삼겹살 냄새 나지 않냐? 괜찮아? 아 맛있겠다 배추 저 배추 좋아하는데 성공 한번 오 맛있겠다 배추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야 니네 봉화 따라가는 게 진짜 개 웃긴 거 같아 와 진짜 한번 가면 안 돼 나 너무 맛있다 가자 늦은 마몰노메일이 야 이거 봐 이거 했어? 한 번 해봐 그게 한 거야? 나 딱딱해 봐 손으로 나 싫어 한 번은 다 놓은 거야 아니 이거 한 번 다 놨어 이거 봐 이거 봐 얘들아 우와 어떻게 그렇게 되지? 헐 헐 헐 헐 나도 달고나 해줘 나는 가마솥에 삼겹살 너 이거 달고나 해봤어? 너 안 입었어? 맛있어 어 잠깐 중지 우와 우와 먹어도 돼? 맛있어? 이번이 제일 잘 됐어요 여러분 이게 먹어 한 입에 한 입에 날카로워 조심해 하 거의 아 눈깔지 나 처음 먹어봐 향으로 어머 이거 입에 싸우지니 저번에 양재꺼도 망한 거다 맛있지? 응 나도 갈게 야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야 이거 다 해먹자 야 이거 다 간에 기별도 안 가네 그래 와 진짜 맛있다 대박이지 완전 잘 됐지 내 달인 됐어 진짜 잘해 봐 뭐 다른 것도 해줘 뭐 다른 거 없잖아 과일 귤로 하라 귤도 해 아 진짜로? 귤도 돼? 내일 둘 해볼까? 어 와 소리 봐 진짜 맛있지 응 내 거 와 뜨거운데 와 입에 하나도 안 붙어 응 응 야 근데 진짜 설탕 하나도 안 붙는다 아 도대체 왜 빠진 거야 니 금리는 잘못하면 딱딱하면서 응 물렷 같아 그러니까 이게 딱 따라 붙는 거야? 앙 하고 딱 띨릴 때 아 아 완전 그거지 카라멜 응 어 야 야 진짜 영어 보는 거 같아 세상에 멜라티센트 2 으으 어 내 얼굴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야 불 하나 켤까? 개쩐다 영어관에서 보는 거 그치? 무서운데? 굴 꺼 굴 꺼 야 말 에피센트 2탄을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1탄만 보고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헛된 짓이에요 제발 제발 꼭 보세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다음번 후에 오마이갓 오마이갓 스팸 오 오케이 pho 고맙 너 나트륨 서치가 부족하잖아 아니 일어나 어 무슨 김치를 무슨 317에 가져왔어 무미렐라 너 disputing 밥인줄 알았네 아 아 하 이런거 제 역이야 알아! 아 왜 항상 깨!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제 레이저 가려고 할 거야. 해봤다. 그만해! 아 버려! 알았어. 레이저! 계속 가는 거야, 지금? 이건 불어야겠고, 봐야겠고. 우리 레이저는 어디 나가지 말고, 피부나. 절여. 피부 절여? 산붕 조리기. 나 연말에 이런 얼굴 아니었어, 진짜. 내가 진짜 상담해, 타봉영이. 굿나잇해! 굿나잇! 아 산붕 대용량 살 거야. 난리가 나니, 난리가 나아져, 저 만두가? 짠짠!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꿀맛! 꿀맛! 라면! 너울이! 국물 끝내준다 이거. 여러분 여기 별거는 없지만 저 앞에 약간 탁 트인 전망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전망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서울에서 저희 집부터 공수해온 이 세탁소 비닐과 디카페인 커피를 먹고 있어요. 아 추워. 원래 이럴 때 해야지 이제 싹 올라가는 거야. 모공이 쫙 조이는 거지. 부드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나 쓸 거야. 바람 불재가 너무 뜨거워. 이제 안 차가워. 이제 안 차가워. 원래 진짜 뭐하는 거야. 어때 좀 나눠줘? 난 얼굴이 작아서 괜찮아. 괜찮아. 우와. 어쩌네. 아 잠깐만. 오알콜 맥주와 순살 파다.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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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영화 다 보는 줄. 여기 봐도 돼. 스네이프 나오잖아. 여기 봐도 돼. 여름에다가도 넓게 돼. 거기다 해서 한참 아침 제맘아. 아 씨. ㅋㅋㅋㅋ 좋잖아 벗어 씹어 야 1초 남은 거야 진짜 맛 풀릴줘 불쌍하다 아.. 혜리 불쌍히 하는 누나들 어머머 무서워 하하핳하핳하핳하핰핳하핳하핰핳 치셨어? 응.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또 먹어야 돼. 어? 뭐야? 짱구색이소. 너 이거 밀지 마라 봐봐. 진짜 짱구처럼 밀잖니. 너 오지졌냐? 으로냐? 옆에서 보니까 여기 잔털이 나 이거 맨날 밀어. 지금 제주도에서 한 빈 거야. 치위치겠네. 밀지 마라 봐봐. 한 두께가 2cm야 눈썹. 이게 토너가 엄청 유분기가 있는 토너가 아니어서 그게 좀 아쉽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냥 이거 어차피 같은 산뽕이니까. 야, 현아 이거 봐. 크림이랑 토너랑 섞었어. 역시 음식에도 꿀조합이 있듯이 오, 이렇게 정신인데? 어. 대박이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안 나가니까 좋다, 그치? 어. 내일은 나가야겠어. 굿나잇. 어우, 이쁘다. 예쁘당, 예쁘당. 크림이 7, 2살 빠지는 거. 너무 좋아. 오오오오오. 안 내게 더 좋아. 와.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혜 저기 뒤에서 나 보면